아야 장민이라서 야 야 나와봐 나와봐 붙는다 정문 좀 원 히트 4분탄 차례 봤어 봤어 아 예 아 아니 나 운동하러 온거야 운동하러 오 뭐야 3창 있다 아 3창이야? 3창 아니야 맞아 맞아 3창이야 뱅 버려놨다 꼴 뒤에 이거 2따야? 나 2따야 나 2따야 아 잠시만 이게 돼? 진짜로? 어 어우 야 9 상 길게 퍼 푸시 갈게 푸시 갈게 야 이거 그리고 이번 쪽에 쿡패 봐도 쿡패 어 들어왔어 따면 내다 알지 레스토와도 들어왔었어 가까운 컨테 둘 이상 했을거야 핀 기절 4번 기절 4번에 포카나 깔게 나 우측으로 쑤셔줄게 이거 천천히 가운데로 가보자 우수화가 핫힐이고 왼쪽으로 나와줄 사람 우측으로 갈게 장구랑 왼쪽 둘이서 해봐 가봐 여기 쭉 가보자 한테 사이에 있나본데 2번 기절이거든 한테 안에 들어가있나보다 다시 가보자 빼봐 반대에 있나보다 둘일거야 칙칙 콕콕 쏘리 쏘리 집안 사운드 와봐와봐와봐 가가지고 반대집이 나왔어 깜짝 머리한테 까놨어 야 우리집에 아 내가 나가서 할게 똑같게 하나 거실쪽에 기절이야 하나 기절 나오던거 하나 경박 끝났다 아니 게이드 우리 첫폼 매달릴 거 봐야 될 거 같은데 아 3층 우리 가까운 방 살렸다 이제 살렸어 2.5 기절 땡겨줘 가자 가보자 안쪽 라인 나한테 해줄게 나이스 떼 올라간다 바로 하 나 피 채우고 정비하고 갈게 네 나 안보이고 차타고 부친다 차타고 내 앞에 붙었고 붙은데 기절이고 차 4번까지 4번 송지 가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